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구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단의 목소리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사님 나야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바람개비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럭키걸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작지만 강한 리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세정입니다! 어! 구구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막내 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요소공주 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단올림 소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구구단 이렇게 월드프렌드 뮤직페스티벌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큰 무대에서 세 곡이나 공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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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엄청난 선배님들이 같이 참가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무대에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영광이고! 오늘의 축제의 뜻이 굉장히 깊잖아요! 맞아요! 그 뜻을 또 믿지 않고 이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축제가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나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학생분들과 한국 친구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될 때 한류 문화를 통해서 마음을 소통한다는 뜻으로 이런 축제사를 열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아! 잘 알았었네요! 오늘은 음악과 하라되는 날이네요! 그렇죠! 저희 한류가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음악과 하라되는 이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구구단 지금까지 원더랜드와 굿보이를 들려드렸는데요! 마지막 곡은 저희 수록곡 중에 굿보이라는 후렴구가 아주 중독성이 가는데 굿보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구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